가방 사주세요 목걸이 사줬는데 또 사줘? 응 얘가 나한테 말을 얘도? 난 네 거라고 안 돼, 그럼 안 사줘 왜? 네 건 나만 해야 된다는 말이야 왜 덥지? 퍼라겠지 그거 알아? 난 소유욕 엄청 강한 거 나중에 막 막 뒤쳐서 하고 사람 피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게 있어? 이거 사주세요 오케이 우리 붕어 내가 가방 100개 사줄게 가자 아빠, 집에 가 자기가 울려 자기가 울려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너 지금 몇 신 줄 알아? 왜 출근을 안 해? 또 술 먹고 뻗은 거야? 어떻게 알았냐? 너 갈수록 신통해진다 냉수 마시고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 어 어 아 아 으악 으악 깜짝이야 왜 그래 왜 왜 아 아 선생님 안녕 아 예쁘네 선생님 위쯤 짝 주세요 짝 위쯤 갈치다 응갈치 응갈치 짝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 응갈치 알 알 선생님 더 안 계시나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